벌 꺼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고 할게요 벌 꺼낸 다음에 파슬러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건지 보여 드릴게요 파슬러그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즌 모드로 하면 시즌 모드하면 출발합니다 이런 게임이에요 나와 내꺼다 야 이놈아 나와라니까 내꺼야 아 이것들이 자꾸 구속으로 보라 뭐하는거야 자 이렇게 쏴야지 미쳤다 이거 다 일로 올꺼야 폐예상입니다 아 이런 미친 좀 어저쩡하지만 앞에서 나와 이거 내꺼야 아니 얘도 왜 동시에 해 아 정말 어저쩡한다 아 파랑님 갱 우리 포지션이 너무 안좋아 내가 앞에 성공할거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센터 내가한다 센터는 내가한다 파랑아 넌 저 끝에서 해 센터는 내가한다 아 진짜 이건 아 진짜 이거는 팀플이 안 맞아 이건 팀플이 전혀 전혀 안 맞는데 내가 봤을때는 전혀 팀플이 안 맞아 지금 우리 팀이 내가 차라리 뒤에 있는게 나을꺼 같애 팀플이 너무 안좋아해요 이래서 팀을 잘 만나야되요 자 파랑님이 과연 자살골잼이군요 저분들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슈퍼 슈퍼로 그래서 일직선 저분 이상하게 쐈다고 합니다 됐다 이렇게 현실 만령 덜덜해 현실 만령이라니 아 파랑아 뭐지? 어? 뭐지? 이거 무슨 일입니까 뽀록이 터졌다 뽀록이군요 내꺼다 야 똥 건들지 말라니까 좋아 앞에서 싸워준다 이렇게 하나만 멀리서 쏘는게 낫겠죠 이게 네트에요 잘 막아라 아 아니 거기서 뭐하냐 아 저분 늦었다고 합니다 크 치 치 야 파랑아 좀 제대로 했죠 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파랑님 잘하셨군요 방금 우리는 내가 파워포인트 세이브 이건 뭔 시추에이션이에요 둘이 동시에 아니야 파랑아한 바사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가자 좋아 이렇게 쏘는 것도 괜찮죠 좋아 너무 구속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랑아 니가 할 줄 알거라 믿는다 연두야 아아아아아아아 어 늦었어 내가 앞에 있어야겠다 내가 센터 할게 파란게 너무 앞에 있는거 아니야 저러면서 막 뒤로 주는데 내가 못하는거 있잖아 오오 나이스 잘했어 롤해야된다고요 나 롤 잘 안해 요즘 꽉쳐가지고 롤해야된다고요 그걸 왜 다시 직선으로 외쳐 아니 이것도 뭐야 아 진짜 우리 티플이 너무 이상해 내꺼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등걸이니만 하세요 하나는 이렇게 세야됩니다 자살골 미친 자살 아아 얘들아 나와라 내가 안다 내가 개그리한다 뭐야 저건 또 개이득이군 자 줘봐 이게 하드캐리한다 줘봐라 이거는 파랑아 치지마렴 이렇게 쳐야되 이거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랑아 좀 튀지마라봐 아니 이건 뭐 VQ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 저게 어디서 핑계를 대고 있어 아 이건 뭐 어 오 넣쳐 잘 하네 맨날 스페이스틴 때는 너무 지겨pack도록 했는데 너무 잘한다 상대가 너무 잘하잖아 저건 뮤타블론은 제가 없습니다 자 가자 우린 팀플이 너무 안좋아요 내가 봤을땐 그니까 σα 너무 벙 걸립니다 저희들한테서 점점 멘붕이 오는것같애 저거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엔 제대로 해봅시다 나와 이거야 아 파랑니 재소 진짜 뒷선으로 다시 쉬는 재미가 있어 파랑니 이분은 자꾸 왜 이러세요 오 오오오오오오오 이거는 뭐 내가 칠 기회가 없다 어저께 서버를 하는 걸 보여주는데 하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데 이거는 뭐 헐 나와 파랑아 너 뒤에 있어 그냥 너 뒤에 있어 내가 한다 포인트 옆에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허허허허허허허 이것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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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내가 진다 아니 미친것들이 내가 서버한다니까 돌려간다 이게 바로 빨강의 캐리입니다 수고하세요 나와 이거 지면 죽여버린다 이거 지면 죽여버린다 여덟 여섯 하하하하하하 너희가 진다 서브 나와라 서브네간다 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간다 는 페이크한 병신들아 야 어 어 파랑아? 아니 파랑아 너 왜그래 또 파랑아 넌 또 왜그래 오오 오오는 안돼요 서브해주마 잘가래 이 새끼들아 어 미친 다시 패스해주지 다시 글로 패스해주마 다시 글로 패스해주지 미친 걸렸어 잘가세요 예스 이게 바로 빨강의 캐리입니다 나와봐 자 연두야 너만 믿는다 자 연두야 너만 믿는다 잘했어 안했어요 물어봅시다 감소한다고? 에이 자살잼 자살이군요 왜 자살하신거죠? 안 맞았군요 포메라님 왜 매우 화난 나와놨어요 이건 내가 해볼게요 이분들은 자꾸 패스를 자꾸 왜 직선으로 보내는거야 넌 또 내가 각서를 옆으로 각지기하면 게임이 끝났어 졌어 하아 대사사님 아주 재미있는 맵을 얻었는데 다운링크 드릴게요 무신일